2024년 4월 넷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부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에서 어린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 엄마와 아들의 소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린이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온 10살 된 소년 비슈 와스 타파는 성경 배포 행사에서 어린이 성경 한 권을 받았습니다 비슈 와스의 어머니 카말라는 다채로운 그림에 매료되어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슈 와스는 어머니와 함께 이 어린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2013년 9월 16일 성경을 받은 다른 어린이 3명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팔의 긴급중부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성경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비슈 와스와 어머니 3명의 다른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경 배포 행사에서 성경을 받은 모든 어린이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오스에서 주민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내 가족의 소식입니다 캄케오는 담낭 질환을 치유받은 뒤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캄케오의 생활이 변화되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캄케오의 가족들은 지역 정령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과 동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캄케오는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땅을 사서 오두막을 지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의 가족을 못마땅히 여겼고 결국 다른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새 마을로 이사한 캄케오 가족이 그곳에서 새 가정을 전도하자 마을 당국자들은 캄케오 가족의 신앙 때문에 마을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독교인 네 가정은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당했고 지방 당국자들은 이들을 계속 위협했습니다 라오스의 긴급 증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믿음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따돌림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캄케오 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속된 경고에도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캄케오 가족을 통해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베넹에서 부두교 사제에게 청하여 축복기도를 받은 대통령의 소식입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베넹은 부두교 발상지입니다 베넹은 매년 1월 10일을 전국 부두교의 날로 기념하여 정치 지도자들은 부두교 주술사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순교자의 소리 최전방 사역자는 베넹에서는 이것을 부두라고 하지만 악령을 숭배하는 이런 유형의 집단이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은 때로 비밀결사라고 불리우는데 시에라리온에서는 포로나 본도, 토고에서는 오그보니 같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지배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정기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2024년 전국 부두교의 날 베넹 대통령은 부두교 사제에게 청하여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베넹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베넹의 주술적인 집단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술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베넹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진리를 분별하며 말씀 안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4월 넷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 벨리 현숙이었습니다